가족과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박수홍에게 봄날이 찾아왔는데요. 지난 2년간 가족과의 재판은 박수홍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4월 박수홍이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사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박수홍의 친형은 동생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수홍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소가는 무려 198억 원이었는데요. 이후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총 61억 7천만 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형 박 씨는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시작된 2년간의 길고 긴 1심 재판에서 박수홍은 외로웠지만 부모마저도 박수홍의 편이 아니었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선 박수홍의 부친은 우리가 박수홍을 32년 동안 케어했는데 빨대 취급한다. 우리가 무슨 흡혈기냐. 큰 아들의 횡령 혐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일 없다고 주장했어요. 박수홍의 모친 또한 미운 우리 새끼 나갈 때 수홍이가 내게 27살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한 번 보면 어떠냐고 했었다. 난 그때 안 된다고 미우새에서 망신 당한다고 했었다. 딸 같은 게 들어와서 쑥대밭이 됐다. 진짜 박수홍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 수 있나? 안 사랑한다. 나이 들면 박수홍을 버릴 거다고 말했어요. 또한 박수홍이 가스라이팅 당했다. 우리 수홍이 건져와야 한다란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재판장에서 박수홍의 부모는 큰 아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지만 둘째 아들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들 부모가 험한 말로 비난을 쏟아낸 상대는 지난 2022년 12월 박수홍과 결혼한 아내 김다혜였는데요. 김다혜는 정작 피를 섞은 가족마저 박수홍에게서 등을 돌린 순간 남편의 곁을 지킨 인물이었어요. 결혼 당시 처음으로 아내를 방송에 소개하는 자리에서 박수홍은 나는 평생을 책임감으로 살았다. 찬밥을 먹는 어머니를 가난해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평생 한 번도 부모님과 형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무 참혹하더라.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거였다. 내가 처음에는 아내와 결혼할 생각을 못했다. 내가 누굴 데려가도 싫어할 거니까. 그런데 왜 결혼을 결심했느냐. 한 번은 내가 아내에게 내가 뭘 알아. 내가 내 부모보다 날 사랑해? 너도 날 돈을 보고 만나는 거야 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내는 오빠가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하더라. 아내는 내 옆에 있으면서 하지도 않은 말쟁이가 됐고 루머에 휩싸여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내 옆에 있더라. 괜찮다고만 했다고 고백했어요. 처절하고 또 처참했던 2년간의 1심 공판 끝에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4월 14일 내려집니다. 그리고 전해진 소식은 3년간 기다렸던 2세 소식이었는데요. 듣던 중 정말 기쁜 소식이죠. 아내 김다혜는 지난 3월 18일 SNS에 저희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됐다. 엄마 힘들지 않게 시험관 한 번 만에 찾아와준 고맙고 소중한 아기 천사라고 알렸어요. 이어 남편은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평범한 꿈을 평생 포기하고 살았었다고 한다. 이번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간절한 모습이었고 매일 아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임신 소식을 알리기 며칠 전 박수홍은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어요. 영상에서 김다혜는 과배란 주사를 맞고 난자 20개를 채취했다고 밝혔는데 그녀는 배가 임산부처럼 빵빵해졌다며 생전 처음 겪는 고통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박수홍은 아파서 잠에서 깨는 게 어딨냐며 걱정했는데 이에 김다혜는 오늘이 난자 채취한 지 3일 차라며 채취한 당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다. 3일 차인데 너무 매스러워서 잠에서 깼다. 몸살이 날 것처럼 오한과 근육통 때문에 괴로웠다고 했어요. 이후 병원에 간 김다혜는 난자 20개를 채취했는데 그 중 18개가 수정이 됐다. 그 중 5일 배아가 12개 정도 잘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 10개를 동결할 수 있다고 한다. 수정 결과가 너무 좋다고 한다. 그래서 다행히 난자 채취를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후 배아 이식을 위해 또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김다혜는 진료실에서 대기했고 박수홍은 이식이 한 번에 된다면 10월생이 될 수도 있고 9월생이 될 수도 있다. 뭔가 느낌이 좋다. 소개팅 나가기 전 설레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는데 또 아기가 건강한 게 최우선이다. 운명이라는 건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김다혜는 난자 채취할 때는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웠다. 배아를 보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고 고백했는데 이어 이번에 착상하면 벌써 다음 주가 4주 차라며 착상했으면 좋겠다. 한 번에 착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내에게 과발한 주사를 놔주며 눈물을 흘리는 박수홍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 많은 이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홍은 임신 소식을 전한 뒤 인터뷰에서 살면서 겪으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끝에 이렇게 큰 행복이 왔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더라며 감격의 순간을 떠올렸어요. 소중한 아이의 태명은 전복이라고 하는데요. 아내 김다혜가 전복이 등장하는 태몽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뒤늦게 착상된 후에 엄마의 자궁의 전복처럼 착 달라붙어준 아이의 기적같은 생명력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표현입니다. 아울러 힘든 시기를 겪은 그들의 삶에 전화위복됐다는 의미도 포함됐죠. 박수홍은 아내의 꿈 속에 흰 소라와 커다란 전복을 들고 있는 양손이 등장했고 아내가 전복을 잡았다. 시험관 시술을 받고 착상을 해야 하는 시기에 꿈의 전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꿈처럼 태명을 전복으로 짓자고 했다. 전 보기에요라는 뜻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박수홍은 그 원인이 나라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부부는 용기를 잃지 않았죠.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을 개인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응원과 격려를 받았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인 부부들에게 기운을 북돋는 차원이기도 했어요.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 난인 부부의 고충을 몰랐는데 그 원인이 저였다고 운을 땐 그는 배에 하루 3번 주사를 놔야 했고 여러 약도 챙겨 먹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다. 우리 역시 유튜브 속 여러 영상을 보며 정보와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정을 남기면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귀하게 태어날 전복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기록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박수홍은 부부와 전복이의 만남을 운명이라 표현했는데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 관련 수치가 올라오지 않아 포기하던 찰나에 찾아온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배에 복수가 차고 난소가 6배 넘게 붙는 등 몸이 좋지 않아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듯이 기적적으로 정상 수치를 되찾았다. 다른 아이들보다 착상 시기가 일주일 이상 늦었는데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나뉜 병원을 졸업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수홍은 벌써 내 가족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데요. 아내와 반려묘 다홍이 그리고 전복이입니다. 다홍이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저희 부부가 아이와 만나길 바라는 너무 고마운 주위 분들과 동료들의 응원이 있었다. 영상에 꼭 예쁜 아이 만나세요 예쁜 가족 만드세요 라고 댓글을 써주셨던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상에 갚으며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인사를 전했어요. 끝으로 그는 아내와 척가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드러냈는데요. 저 때문에 고생한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평생 갚을 것이라며 사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많이 부족한 사위인데도 묵묵하게 따뜻하게 보듬어주시는 장인 장모님과 처가 모든 식구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최근 연예계는 박수홍과 마찬가지로 박지윤 최준희 정동원 등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었는데요. 박수홍 부부처럼 다른 이들도 봄날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